글쎄 이들도 두려우니까 그랬겠죠. 쌤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. 잠깐 딴 얘기할게요. 선생님이 초등학교 동창하고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선생님 아내는 재수 없이 그냥 대학을 가고 선생님은 재수를 하고 드디어 서울에 올라왔다고. 그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첫 회에 대학 가요제라는 걸 했어요. 대학 가요제.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. 대학 가요제. 그 당시에 대학 가요제는 어떤 대학의 캠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요. 근데 신촌에 있는 대학 가요제, 이화여제에서 대학 가요제를 했어요. 그래서 아내가 나 왔는데 말이야. 남자친구 왔는데 이제 서울에 왔는데 대학 가요제를 같이 가자는 거지. 그래서 갔어요. 신촌역에서 내려서 쫙 걸어가고 있는데 이대입구역에서 쫙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. 그렇죠?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가잖아요. 근데 선생님이 말이야. 어떤 사람하고 어깨가 툭 부딪혔어요. 툭, 툭 부딪혔어요. 근데 평소에 선생님 같으면 그냥 돌아가서 죄송합니다. 라고 했을 텐데 옆에 누가 있어? 여자친구가 있잖아. 그러니까 툭 부딪히고 나서 싱, 얄렸어요. 근데 그때 눈이 마주쳤네. 그리고 싱, 얄리고 다시 걸어갔어요. 어깨 펴고 막 이렇게. 걸어갔는데 어... 한 5초 뒤인가? 샘 머리 위로 벽돌이 하나 뚝 꽂히는 거야. 됐어요? 얼마나 황당... 황당하면 아프지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선생님이 막 쓰러졌어요.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 부딪힌 깍두기야. 조폭이더라고. 깍두기야.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폭이 양볼 입고 막 그치? 나는 쓰러져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. 그치?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하나의 원이 쫙 형성되더라고. 아무도 말리지 않아. 그치? 그리고 다 지켜보고 있어. 그치? 아, 샘도 경험했어요. 이때 이때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. 누구냐면 샘 안에 샘 아내가 말이야 조폭 보고 막 소리를 지른 거야. 경찰 부른다고 막 왜 이러냐고. 이때 선생님은 깨달았어요. 아, 나를 지켜줄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구나. 이러고 이제 결혼을 결심했죠. 속으로는. 그죠?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. 그죠? 폭력을 외면한지. 물론 물론 어깨치고 그냥 얄인 건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벽돌은 너무하잖아. 그치?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. 이 여자 NO. 이 여자로는 아내가 랩을 수있게 만듭니다.